아이온 왠지 아직 침대야 지금 쉬고 금방 나갈게 이제 그만 우리 관계를 보면 고비야 이거 고비야 가만히 혼자 앉아서 생각하다 없었던 이 짓을 그래 나만 삶이 살고 있는 건가 봐 아직 아직 그거야 바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도 왜 길을 쉴 곳 떠나올까 나만 이런 것 같아서 그 위험구한테 넌 전화 걸을 거야 가끔 전에 바다 가고 싶을 때 바다 사신 바 여기 내가 있어 나를 이렇게 혼자 사게 말하면 그 밖이 이렇게 못할 거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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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둘 둘 당황! 어우! 한글자막 by 한효정